Euros. 원제도 쥐고 올라가야 돼. 원제도 쥐고 올라가. 원제도 쥐고 올라가. 그냥 넣을까요?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무슨. 쉽지 않은 게 안 하고? 운동량 없어지고 이러니까 팔 이런 데 다 뛰고. 뭘 먼저 넣었나? 떡을 씻어야 돼. 왜 떡을 씻으라는 거지? 떡을 왜 씻어야 돼? 떡을 넣고 이렇게 빨리 익을 줄이야 맛있는데? 맛있는데? 그러면 치즈를 얼른 후딱 뜯어서 짜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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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어머 잘못했어 난 아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계란 안 넣었다 거의 뭐 짬뽕인데? 티 좀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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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들어와 들어와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대박 대박사건 여러분 덤덤덤덤덤 웬디입니다 웬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안녕 웬디는 언제 한번 언니랑 베이킹 한번 합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봐요 자 딱 300g 네 버터 300g을 볼에 넣습니다 넣고 420g을 여기다가 해주세요 지금 13g 엄청 많이 넣어야 돼 얼마나 넣으라고? 또다 어? 이거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되죠? 조금씩 떨어지죠 이제 어 언니 언니 새로운 취미 강도를 몇으로 할까요? 섞어? 섞어줍니다 힘차게 섞어줍니다 가루들이 가루들이 뭐야? 아 박력분 채 치는 거 어딨어? 베이싱 파우더 8g 8? 8?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머핀이 진짜 커져요 이게 1g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럼 어디다 여기잖아? 네네네 8g이 어느정도일까? 더 아마 하셔도 될까요? 이만큼 벌써 4g 6g 6g 됐다 이거를 언제 190g을 하나 한 자루씩 올라가는데 언제 190g을 하나 그냥 넣을까요?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10g 18g 이게 조금 더 이게 가루가 얇아지니까 근데 그 채가 그렇게 얇은 것 같지도 않은데? 저도 이거 처음 산 거여가지고 그냥 넣을까요? 아 뭐 그래도 시키는데로 한번 해보지 담아봅시다 그럼 담아봅시다 그럼 담아봅시다 끝 모양 그냥 이렇게 놔도 지가 알아서 잘 만들어지려나? 네 퍼져요 열에 의해서 와 망했어 어떻게 혜재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됐다 지금 비주얼은 되게 끝 끝 되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데 저랑 같은 색 괜찮아지겠지? 한 번만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요 먹기 맛있는데 이거 얼마나 구워야 되나요? 20분에서 25분이요 우와 대박 대박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됐다 어 됐다 도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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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한입거리 제일 좀 못난 거로 한번 먹어보자 이거 선배님들 가져다 드리면 좋다 부드럽네 부드럽네 왜 괜찮아 되게 맛있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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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기 나 언니랑 이렇게 카페를 볼 거라고 상당히 그렇지 어 나는 같이 베이킹 할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저번에 같이 언니는 나랑 베이킹 한 번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아 진짜요? 했는데 진짜 꿈에 진짜요? 베이킹이 뭐라고 아 진짜 스웨기는 연습생 때부터 쭉 봤는데 계속 그냥 인사만 하고 네 그렇게 지나가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이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아 미니션 내가 보고 있어 애들 순모 씨인데 순모 씨야 오늘 하루 먹으면 어때 네 근데 나도 딱 이때 이 시기에 살이 진짜 많이 쪘었거든 데뷔 초에는 진짜 말랐다가 스케줄 되게 불규칙적으로 막 하고 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량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팔 이런 데 다 찌고 내가 이걸 나중에 못 먹겠지 이런 생각에 먹거나 그치 막 아껴두려고 그러고 챙겨두려고 그러고 맞아 맞아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원래 이 나이에는 그래 어쩔 수 없어 네